1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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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늘의 서비스입니다. 짧은 서브. 공격력이 오늘 남강 선수한테도 굉장히 날카롭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포핸드 탑스피 두 차례 정은순이 맞받았습니다. 날아가는 입장이 됐습니다. 서비스. 정은순. 저거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강하늘 서브. 강하늘의 공격 벗어났습니다. 강하늘. 강하늘의 공격. 강하늘의 공격. 정은순의 공격. 짧은 서브. 그리고 3군의. 강하늘 서브. 두 번째 게임 시작. 강하늘 연속 서브를 준비하는 정은순 정은순 막혔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침착하게 냉정하게 다시 경기에 임해야 돼요 서비스 강하늘 백핸드로 마음 참 잊어버린다는 거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정은순이 받지만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네 굉장한 자극이 됐어요 정은순의 서브 강하늘의 리시 다시 포인트 전환 8대0인데요 찬스볼을 놓쳤습니다 빠른 공이었습니다 3구 마무리 정은순 선수입니다 지금 정은순 빠르게 반격을 정은순의 공격이 됐습니다 예 4번 단식 에이스 매치 세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첫 포인트 하고자 합니다 강하늘 막혀 현재 정은순 선수가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강하늘 막혔어요 X2 실제로 4대0으로 치킹이 됐습니다 3대0으로 3대0으로 다시 2대0으로 5대0으로 강하늘의 공격 그리고 정은 남아있습니다 강하늘 리시브 특을 하게 될지 강하늘의 공격하고 또 지구전이 됐을 때 물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공격 통했습니다 예 선제 공격 시작이 됐어요 랠리 살아나! 먼저 공격을 강하늘의 서비스 강하늘의 공격 정은순의 매치포인트 이상원 마무리까지 펼쳐야 되는 정은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은순 서브 정은순의 공격 한글자막 by 박진주